저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 양평으로 옵니다. 아름답죠? 정말 심하다 싶은 정도로 처절한 전투가 벌였던 데가 바로 여기 지평입니다. 총탄 자국이고요, 저게. 네, 네. 총알을 피우는 게 많이나 총알이 사람을 피우는 거잖아요. 그게 살았지. Your mother was pregnant with your... Yes, I was very... I'm very sorry to go out of your lab, my dear.